어떤 선거를 치를 것인가.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선거 때문에 어려워지는 데는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책임이 큽니다. 그냥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조선중앙동화 같은 메이저 언론사들이 대한민국의 몰락과 폐망에 엄청난 역할을 해온 겁니다. 그래도 kbs는 3년 8개월 만에 선거 부정을 다루지만 조선은 단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. 중앙도 마찬가지고 중앙에는 다행히 그래도 여러분들 면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대전총국장을 지냈던 김방연 기자가 띄엄띄엄 여러분 잊히지 않도록 결정적인 그런 글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동안 면필을 할 수 있지만 동화 조선 중앙 다 마찬가지입니다. 형편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.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대한민국 선거를 이 선거를 보시게 되면 오늘 조선의부의 사슬에 우상단에 어떤 선거를 치를지도 모르는 채 총선 뒤 100일을 맞게 되나. 뭐 뻔한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비례대표제 제도개혁을 안 해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. 뭐 훨씬 더 중요한 선거의 사전 투표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조선은 단 한 번도 안 다룬 겁니다.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조선기자나 조선의 이런들 사주나 이런 사람들도 다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자식이 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번에 대한민국을 보면서 2020년 4.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냥 남조선이구나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. 누구도 나라의 안이나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안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너무나 대단하게 보이는 겁니다. 그 청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하마스 공격을 받은 거나 선거 부정 세력들이 아홉 번이나 선거 부정을 자행해가지고 권력을 탈취한 거나 어느 게 더 여러분들 큰 피해가 발생한 겁니까 경중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국가가 침략당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식자층들과 언론들이 다 침묵하고 은폐하는데 여러분들 기여하는 걸 보면서 이 나라는 내일 완전히 망해도 뭐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겁니다. 여러분 이 사슬에 총선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원 정수는 몇 명으로 할지 이 중 비례대표는 몇 명이고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.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총선이 100일 남았는데 아홉 번 부정선거를 한 제도나 방법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4월 10일에 총선을 또 하겠다는 건데 그런 걸 당신들이 다뤄야 되지 비례대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홉 번 부정선거가 사전투표에서 일어났는데 그 제도에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지금 무슨 수견보 전부 수견보인가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거 여러분들 다 뭐죠 눈 감고 아홉이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홉 신문에서 뭘 다뤄야 될지 보시게 되면 선거제도 개편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비례대표를 어떻게 몇 명을 뽑는 자가 핵심인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정말 참 조선만 조금 이런 무게중심을 잡아줬으면 선거가 이 정도까지 안 왔을 거 아닙니까 더불당이름 침묵하는 것은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죠. 본인들이 주역이었고 본인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침묵하고 여러분들 오리발 내비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죠. 본인이 뭡니까 범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선거 부정에 직접적으로 언론이 관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실에 대해서 입을 담을 수 있냐의 이야기죠. 조선이 여러분들 다뤄야 될 것은 딴 게 아니고 조선이 다뤄야 될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인천연수구갑입니다. 여러분 이 왼쪽에 2016년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.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일치하는 겁니다. 거의 이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최누리당 전성년 후보가 거의 같지 않습니까 7% 1.6% 0.7% 1.6% 0.1% 거의 같지 않습니까 더블당 박찬대 후보 국외 부재자 투표가 좀 많지만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옥년 이동 0.1% 0.2% 여러분 2020년 4.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. 더블당이 박찬대 옥년 이동 플러 7% 미래통합당 정성년 마이너스 6% 얼추 이러면 얼마 정도 이러면 들 조작을 한 겁니까 14%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.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4%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. 6% 훔쳐가지고 7% 대줬으니까 반올림 처리했으니까 거의 일치할 겁니다. 선학동 미래통합당 정성년 마이너스 8% 더블당 플러스 9% 얼추 얼마를 조작한 겁니까 18%를 조작한 겁니다. 이런 것을 조선일보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죠.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본인들도 여러분들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면 광고비 수입도 줄어들 것이고 본인들도 다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 다 입을 다물고 비례대표가 가장 중요한 제도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닌 겁니다.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면 자 하여튼 조선사람들 대단합니다. 왜 대단한 거 아니까 9번 부정선거 를 한 거 아닙니까 9번 9번을 부정선거 했지만 모두 다 덮는 대열에 들어선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뭡니까 그 부정선거 를 조직지구 체계적으로 한 사람들이 바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인 겁니다.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.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올라도 한참 오를 수 있는 대사건이 대한민국에 일어난 겁니다. 북조선도 여러분들 악랄하지만 남조선 도 어마어마하게 악랄한 겁니다. 9번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다 깔아뭉개는 겁니다. 그리고 깔아뭉개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이 조선중앙동화 같은 메이저 언론사들인 겁니다. 훗날 선거 부정이 다 덮여 가지고 그냥 다 나라가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역사에 반전 이 발생해서 선거 부정 이름 낱낱이 까발겨지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너 뭐였냐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자